보험365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질병에 의한 경제적인 부담을 걱정하신다면 지금 이 시간을 더더욱 주목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첫번째는 암과 암보험입니다. 제가 앞서서 이제 비용 걱정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암은 사망률 때문이라도 공포감이 저절로 생기는 그런 병이기도 하거든요. 사망 원인 1위가 암이라면서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많은 분들이 완치되고 그리고 또 치료가 되고 있는데 전 연령별로 봤을 때 역시 사망 원인 1순위는 이렇게 암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9세까지 이렇게 암이고요. 그리고 좀 안타깝지만 이렇게 20, 30대는 원치 않는 그런 부분이 또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대부터 80대까지는 역시 암이 1위에요. 그런데 아마 저는 제 경험이 있어서 가족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지만 암으로 인해서 암이 직접적으로 사망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암으로 열심히 치료받고 또 잘 치료받다가 또 완치도 됐다가 추후에 폐렴이나 거의 사망 원인이 이렇게 폐렴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렇게 암 관련된 사망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 이렇게 바로 사망이 이루어지진 않지만 치료 가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냐.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실비보험과 마찬가지로 암보험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암보험들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그리고 보험료는 합리적인 것인지를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암에 대한 통계도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막연히들 설마 내가 암에 걸리겠어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다가 만약에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정말 그 충격이로 말할 수가 없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걸 간접 경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딱 그 상황을 맞닥뜨리고 나니까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지? 내가 가입한 우리 가족의 보험이 제대로 가입된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이처럼 막연히 유명 보험사의 암보험이다라고 가입을 했다가 후에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내가 그때 왜 이런 부분을 확인하지 못했을까? 후회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암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특별히 어떤 부분을 좀 체크해보면 좋은지 그 중요 요소들을 체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동생 중에 이제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살았던 동생이 있는데 거기에 토요일만 되면 토요일 저녁 시간만 되면 특정 집에 한 1키로 이상 줄을 쓴다고 합니다. 어떤 집이냐면 로또 파는 데예요. 그런데 로또 파는 데가 1등만 무려 10번 이상 당첨됐으니까 그 집에서 사면 나도 당첨되겠지 해가지고 1키로 이상 사고요. 토요일날 저녁 8시에 은행에서 현금 수송 차량이 경비원들과 와서 대기합니다. 왜 거기로 갈까요? 많이 당첨됐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암 같은 경우에도 많이 발병되는 암이 많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발병 순위부터 제가 알려드릴게요. 남성 같은 경우는 위암이 압도적으로 1위고요. 대장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이렇게 방광암, 남성 생식기암이 굉장히 높은 순위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암 중에.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갑상선암이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여성 생식기 관련된 암이 이렇게 10위권 안에, 7위 안에 자궁 또 유방까지 해서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로또 집에 줄 서는 것처럼 나도 해당 사항이 될 수 있으니까 줄 서는 것처럼 발병률이 높은 것들을 우리가 보장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 빨간색 선에 안에 있는 것들이 빠져 있어요. 지금 암보험이라고 내가 다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암에 걸렸을 때 나는 보장들이 1, 200만 원, 보험금의 10%, 20%밖에 못 받는 것으로 보장되어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고 왜냐하면 많이 걸리는데 돈도 많이 들어서 그래요. 1위로 해서 간암, 폐암 이런 것들이 있지만 지금 아까 빨간색 선에 있던 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암 같은 경우에는 평균인데 국립암센터 자료입니다. 이게 2017년도, 2018년도 자료인데 지금은 더 들어간다는 거죠. 2,600만 원 정도 필요하고요. 지금부터 이 밑에까지 다 1위부터 7위 안에 있었던 암들인데 비용들이 1,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사이에요. 근데 내 암보험은 이런 빨간색 선에 안에 있는 암이 발생했을 경우에 300만 원 또는 100만 원밖에 못 받는다는 겁니다. 암 진단비는 왜 필요하냐면 병원비를 치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요. 병원비는 우리가 수술비라든가 실손의료비로 분명히 충당할 수가 있어요. 암 진단비는 내가 이 큰 진단으로 인해서 3개월 또는 6개월 길게는 2, 3년을 쉬어야 됩니다. 쉬어야 되는 그 기간 동안 소득이 줄어든 기간 동안 소득이 없어지는 그 기간 동안 필요한 돈이에요. 그런 금액이 이 치료비와 더불어서 필요한데 내 보험으로 100만 원, 2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통 암 같은 경우는 딱 진단을 받고 나면 나라에서 어느 정도 비용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암과 관련한 비용이 그렇게 들지 않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수술만 하고 끝나면 다행이지만 그대로 항암으로 인해서 1년, 2년, 심지어는 5년까지 길어지면서 이로 인한 치료비가 이렇게 늘어남으로써 2천만 원, 6천만 원까지 비용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요즘 나오는 암보험, 그럼 실속 있게 우리가 가입하기 위해서는 일반암의 지급 범위를 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 지급 범위가 사실 넓어야 좋은 거죠. 생식기암이 이렇게 1위부터 7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을 따로 출연해서 보장을 따로 해주겠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험료를 한 번 더 받겠다라는 겁니다. 돈을 한 번 더 받겠다. 원래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거 자주 걸리니까 빼놔야지 하는 것은 돈을 더 받겠다라는 거예요. 더 받지 않는 보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본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암은 우리가 아까 알고 있는 폐암, 위암, 간암, 식도암, 체장암 이런 유사암을 제외한 모든 암이 일반암이고요. 아까 2위부터 7위 안에 있었던 생식기암, 유방암, 자궁암, 방광암, 전립선암, 대장전망내암까지가 생식기암으로 분류되고요. 그리고 유사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갑상선암을 포함한 대장전망내암, 이런 것들이 유사암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누는 데가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두 군데로만 나눈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군데로 나눠야지만 이 생식기암이 일반암에 포함돼서 그 높은 발병률 안에 있는 그 보험들도 보험금을 3천만 원 받고 5천만 원 받고 천만 원을 받는데 일반암은 3천만 원이고요. 생식기암이 걸렸을 때는 10%, 300만 원 주겠고 갑상선암은 20% 주겠다. 이렇게 되니까 아까 그 병원비라든가 내 소득활동의 줄어듬을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보험에 있어서 지금 많은 분들이 다 암보험이 있겠지만 이것이 일반암에 포함되어 있느냐를 꼭 오늘 방송 보신 분들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해 주신 암들이 일반암 그리고 소외감으로 분류하는 기준이 보험사마다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가 들리던데 그럼 한마디로 보험사에 따라서 보상이 달라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는 크게 보험사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로 나눌 수 있는데 손해보험사는 어떤 화재보험, 어떤 해상보험이 다 손해보험사입니다. 암진단비를 3천만 원을 준비를 하신다라고 가정을 하면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사의 보상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따져봐야 될 암은 바로 유사암이죠. 유사암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손해보험사는 천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준비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생명보험사는 일반암 3천만 원에 10% 내지 20%만 보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300만 원에서 600만 원만 보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보험사는 유사암에 대장전망내암이라는 암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장암의 초기의 암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암이 앞서서 남성암에서도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여성암에서도 3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이렇게 발병률이 높은 암들이에요. 그러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발병률이 높다 보니까 일반암에서 계속 빼는 겁니다. 일반암에서 소외감으로 분리하고 소외감에서 또 유사암으로 분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사암은 완치율이 거의 90% 넘는 암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소외감, 생식기암이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보험사는 모든 회사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일반암으로 다 돼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한 4, 5개 회사가 이 생식기암을 일반암에서 제외를 한 적도 있고요. 이 대장전망내암을 또 유사암으로 포함한 시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가입한 보험에서 꼭 한번 확인이 필요하고요. 반면에 생명보험사는 일반암이 만약에 3천만 원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소외감, 생식기암은 20%에서 40%만 보상을 합니다. 그러면 600만 원에서 많게는 1200만 원만 보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일반암의 기준은 앞서서 손해보험사는 유사암을 제외한 나머지죠. 유방자궁, 전립선, 방강, 대장전망, 내암이 모두 다 일반암입니다. 하지만 생명보험사는 유사암과 소외감을 제외한 나머지 암들이죠. 그래서 위암, 간암, 폐암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특약으로 보험사들은 고액암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보험사는 혈액, 뼈, 뇌가 기본적으로 3대 고액암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손해보험사는 두 가지가 더 추가가 됩니다. 식도랑 체장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보험사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부위에 관련해서 간이나 폐 이런 부위, 림프절까지도 고액암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내가 가입한 보험사가 손해보험사라 해서 생식기암을 모두 다 일반암을 보상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생명보험사에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꼭 손해보험사로 가입을 하셔야지 발병들 높은 유방자궁, 전립선, 방강, 대장전망, 내암을 모두 다 일반암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더라고요. 예전에 나온 생명보험사들의 보험상품 같은 경우는 이런 유사암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최근으로 오면서 이런 것들이 교묘하게 빠질 건 아니면 금액이 많이 줄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도 좀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안보험 플랜을 우리가 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선별을 좀 해주셨을까요? 일단은 보험회사는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보험 같은 경우는 예금자보호법에 적용을 받아서 5천만 원까지 국가에서 보험회사가 망하거나 파산하더라도 보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코로나19 때 막 동학 개미운동 많이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 회사가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큰 회사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보험을 가입하실 때 따져보실 거는 딱 첫 번째는 보장범위입니다. 앞서서 유방자궁 전립선 방강 대장전망 내암을 모두 다 일반암을 보상을 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두 번째로는 같은 일반암의 보장범위에서 보험료 가장 저렴한 회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유병자와 건강한 분들 보장범위 동일하고 가장 보험료 저렴한 회사를 선택해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서서 문자 받아 봤잖아요. 50대 여성 시청자님이 5년 전 유방암 수술을 했는데 내가 좀 가입할 수 있는 적절한 보험을 찾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분들께도 그럼 추천을 좀 해드릴 수 있는 상품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보험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보험사 특정 특징 4가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과거에는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 안보험 가입하려면 뭐 5년을 기다려라 그랬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죠. 그래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 드시고 있으셔도 안보험 전염 준비하는데 문제 없고요. 최근에 입원을 하시거나 수술하신 분들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딱 한 가지만 고려하시면 돼요. 5년 이내에 암, 백혈병, 에이즈, 강경화 이 4가지 질안만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강경화 환자분들이나 백혈병, 에이즈, 암 환자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3.1 보험이라는 보험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 보험을 통해서 안보험을 충분히 준비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건강한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사에서 무해지 상품을 이용을 하시면 보험료를 최대 30%까지 저렴하게 준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일반암의 범위가 가장 보장범위 넓은 안보험이에요. 그래서 유방, 자궁, 전립선, 방강, 대장전망, 내암이 모두 다 일반암인 회사이고요. 이 부분은 유병자 안보험도 마찬가지고 건강한 안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안보험 가입하면 예전에는 고혈압, 고지혈증 뭐 이런 거 고지하게 되면은 막 부담보가 잡히거나 아니면 할증, 보험료를 조금 높게 받았습니다. 보험자들이. 하지만 유병자 안보험은 지금 할증도 없고요. 부담보도 없고 그 다음에 서류도 필요 없습니다. 과거의 안보험 같은 경우는 가입하고 1년이 넘어야지 100% 보상했었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암진담이 내가 3천만 원 준비되어 있다. 그러면 1년 뒤에 걸려야지 3천만 원 보상받는 거예요. 1년 안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50%만 보상받았는데 지금은 면책기간인 보상 안 하는 기간 90일이 경과되고 91일째부터 보험사들 100% 보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험료도 저렴하고 보장면에서도 좋은데 이 납입 면제 조건까지 더 좋습니다. 먼저 제가 유병자분들 말씀드리면은 암에 걸렸을 때 그 순간부터 안보험은 가입돼 있으면은 보험료 납입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 건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조건이 좋아요. 건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암, 뇌졸증, 급성진근경색, 말기간질환, 말기폐질환, 그리고 말기신장질환에 상해질병 80% 이상 후유장애 겪으시면은 그 순간부터 보험료 납입 안 하고 남아있는 보장 그대로 보장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보험료 부분도 우리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력을 가진 분들의 보험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나 할까요? 네 유병자 암보험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암진단비 3천만원 들어가고요. 이 일반암 진단비에는 앞서서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유방자궁, 전립선, 방강, 대장전망, 내암이 모두 다 일반암입니다. 그리고 유사암은 이제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인데 이 암들은 완출이 높은 암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 갑상선암이 1위이기 때문에 예전에 가입한 암보험 같은 경우는 300만원 보장이 거의 다 대부분일 겁니다. 암진단비 3천만원이면. 갑상선암 수술하시면은 수술 방법이 총 3가지예요. 첫 번째는 목 절개 수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겨드랑이 통해서 수술하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귀 뒤로 해서 수술하는 건데 치료 비용 측에서는 목 절제술이 가장 저렴합니다. 하지만은 요즘 의료기술 발전으로 목에 흉터 남거나 이런 거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최소 이제 겨드랑이 수술 같은 경우는 한 500만원 정도 비용이 들고요. 귀 뒤로 수술하면은 한 1500만원 이상 정도 듭니다. 근데 아마 많은 분들께서 암보험 가입돼 있고 보상면에서 워낙 적다 보니까는 귀 뒤 수술 같은 경우는 거의 시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유사암 천만원까지 준비가 가능하면은 흉터도 적고 완치룰도 높은 귀 뒤 수술을 충분히 의료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보험료 같은 경우는 이제 45세부터 저희가 60세까지 준비를 해놨는데 그 이상 연령분들도 당연히 준비가 가능하고요. 뭐 여성분들은 거의 다 2만원에서 3만원대로 준비가 가능하고 남성분들은 또 40대분은 2만원 그 다음에 60대분들은 3만 9천원 이제 4만원이 조금 안 되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특히 흡연하시거나 음주 좋아하시는 남성분들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하면 안 되는 거지만은 또 사회생활하고 스트레스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시지만 만약에 이런 암이나 질병에 걸렸을 때 하루에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본인이나 우리 남아있는 가족들한테 투자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건강하신 분들을 위한 또 정보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암보험을 고르는 기준 자체는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고요. 짚어볼 거 이제 역시 보험료가 아닐까 싶어요. 보험료는 어떻습니까 전문가님? 우선은 이제 우리가 자동차 사고가 많이 안 나면 보험료가 할인되고 또 올라가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건강하신 분들은 유병자 암보험이나 다른 보험들과 다르게 역시 더 저렴한 상태로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저렴한 모습으로. 그런데 제가 40세 여성 20년 납 100세 만기입니다. 즉 비갱신을 말하는 거죠. 보험료 안 올라가는 고정으로 했을 때 암진단비 1,000만 원 그리고 유사한 진단비 1,000만 원 했을 때 보험사별로 차이가 이렇게 12,000원에서 최대 18,00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암진단비 1,000만 원만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한 3,000만 원에서 또 한 5,000만 원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보험료 차이는 몇만 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몇만 원 차이. 똑같은 진단비인 거예요. 똑같은 진단비. 우리가 소셜커머스에서 아니면 이렇게 포털사이트에서 최저가 검색을 해보면 똑같은 상품인데 어떤 거는 막 만 원이고요. 어떤 건 15,000원이고 그렇죠. 판매처마다 다르잖아요. 똑같습니다. 보험별로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우리가 근데 물건을 살 때는 굉장히 비교하고 손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보험, 금융 상품만은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수료, 사업비, 회사별로 측정하는 그런 전체적인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보험료 차이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또 보험료 비교를 해드려야 되겠죠. 건강한 사람들의 보험료는 어떤지 남녀 연령별 보험료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그래서 그 A사로 해서 가장 저렴한 회사로 해서 기본 플랜을 짰을 때 기본 계약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보험료가 10원, 100원 단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맨 처음 설명드렸던 것으로 다시 상기해보시면 남녀 생식기암, 즉 1위부터 7위 안에 있는 가장 많이 발병하는 그 모든 암에 있어서 이렇게 3천만 원이 보상되고요. 갑상선암을 포함한 이렇게 900만 원 했을 경우에 35세, 40세, 45세 남성분들은 자기 연령대와 비슷하게 이렇게 보험료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은 다 3만 원대로 그럼 우리 30대, 40대 시청자분이나 아니면 30, 40대 자녀가 있으신데 갱신형이 아니라 비갱신형 보험으로, 암보험으로 해서 이렇게 암진단비 보장 범위가 남녀 생식기암 다 포함된 3천만 원, 갑상선암 1천만 원, 900만 원 했을 때 이 보험료보다 많이 나오고 있다, 많이 내고 있다, 비갱신도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A보험사 플랜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